도오니 이제 D레벨이야 이제부터 그 다음에 승민이는 이제 D레벨이야 이제 두 사람마다 차이 안반네요 도오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 예 일단 복습 10화로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먼저 뭘 봐라 뭐다라고 얘기한거 배웠어요 오케이 보세요 이건 나의 새 셔츠에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그래서 보세요 Look, this is my new shirt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무슨 소리죠? 얘는 무슨 소리야죠? 얘는 어, 얼, 내가 어, 얼, 어, 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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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어, 쉘어트 쉘어트, 쉘어트, 쉘어트 됐습니까? 오케이 쪽지 보내 놓을게요 아요? 네 쪽지 보내 놓을게 근데 잠깐만 오늘은 가고 다음 시간에 말하면 되겠다 오케이 잘했는 거 봤어요 오케이 그것은 멋지다 It's nic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멋지다 It's nice 그렇지 그렇습니까 It's nice 그러면 It's 뜻이 뭐고 It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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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뜻이죠 It's 뭐 대신 왔어요 It It's 뭐 대신 왔어요 It's It's 이거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 새 셔츠 다시 말해 그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봐라 This is new shirt This is 어 해야 되겠어 This is a new shirt 이것은 새 셔츠야 그랬더니 그 새 셔츠는 멋지구나 이거 너무 길지 그쵸 그 새 셔츠 대신에 줄여서 그것 멋지네 됐습니까 봐라 봐라 이것은 나의 새 치마야 This is my new shirt My shirt Look This is my new skirt This is my new skirt 뭐라구요 This is my new shirt Shirt Squirt This is my new skirt 봐라 동 셔츠 남겨놨 상숨 상숨 응 오케이 그래서 헷갈리죠 그쵸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의 새 치마야 You look This is my new skirt 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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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 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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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스컷 스컷죠 I R이 무슨 소리 내고 있어 R 스컷 됐습니까 이것은 내 새 치마야 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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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 It's nice It's nice It's nice It's nice 봐라 Look This is my new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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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재킷 어떻게 쓰죠 재킷 G G A A A A A A A JAKIT 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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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KIT JAKinn 됐습니까 CK가 CR 소리되었구요 A가 A 소리되었습니다 이거 한글로 쓰면 JAK CK가 CR E가 E T가 T 자켓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단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였죠? 와우 와우 난 내가 우승해서 엄청 행복해 와우 I stand I am I am 와우 I am so so happy you can won won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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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ze prize su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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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prise가 아니고 prize surprise surprise에 할 때도 비슷한 게 들어있죠 오케이 그 다음 jacket jacket 그래서 she she is she is who wearing 더블 눈에 왜 wearing a blue skirt 어? skirt? 에에에에 jacket 왜 왜 이상해 형 이상해 형 여기까지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허 에 spat 먹어봐 해 흥 백 대 워 명 원 네 드레스죠 드레스 어떻게 쓰면 될까? 드레스 드레스 he wore a pre-dress 하구요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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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쓸까요? Casey σ 스컬 ir이 어 수워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했죠 스쿼트 웨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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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 계속해서 스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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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링 에앤 에앤가 에앤에 를 배웠죠 스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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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털 그래서 스웨터 스웨델 네 그래서 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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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네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나이스 나이스 우리 아까 할때는 존 이라 뜻으로 쓰였죠 나이스 너 그 셔츠 입으니까 족구기 셔츠 너의 취미는 뭐니 푸트 그 다음 왓 너의 취미는 뭐니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글씨를 보고 이리 와야지 늘겠지 what 오케이 그 다음 너의 취미는 뭐니 너의 취미는 뭐니 look 오케이 그래서 그 지도 좀 보세요 look at the look at the map look 셔츠 셔츠 어떻게 쓰죠 stein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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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했겠다 she is wearing a white shirt new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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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amily moved moved new 아 지금 지금 봤지 글씨를 봐 글씨를 house 아 new my my ok 이것은 내 공책이야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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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try try this ok 시험치고 빨리쳐라 또 핫쟁이 치지 말고 그리고 이 이 이 이 me 이 이 이 이 이 이